지난달 장기 카드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급등세에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8개 카드업체 가운데 6곳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가 지난달 대비 0.43에서 1.39%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현대카드와 NH농협은행 카드의 평균 금리가 한 달 만에 1%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0.82%포인트와 0.61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시장금리와 역행한 카드론 금리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카드론 사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